자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례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현장에 있는 그리스도의 절대 제자인 우리 사역자들이 오늘 시간에 민수기 속에 나타난 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고자 모여 싸우니 우리의 심령의 문을 열어주시길 원합니다. 굶주린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옵시고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각인되게 해주시고 이 각인된 말씀이 우리의 손과 발과 우리의 현장을 움직이는 힘이 될 수 있도록 역사에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붙들어주시길 소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은 우리가 이제 민수기 7장입니다. 자 민수기 7장 민수기 7장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알아야 되는가 자 우리가 민수기 1장에는요. 이스라엘 백성이 신의 산에 있습니다. 그 날짜도 출애고반지 2년째 2월 1일날 하나님의 모세에게 말씀하신 내용이에요. 20세 전쟁에 나갈 만한 자를 개수하라. 그래서 우리가 1장을 끊임없이 읽다 보면 개수라는 말이 30번 반복돼요. 일일이 개수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남자만 60만 3천 5백 50명이 개수된 거예요. 자 이들은 이제 전쟁에 나갈 만한 자입니다. 근데 1장에 그 개수된 사람들 속에서 우두머리를 정해요. 우두머리. 각 지파의 우두머리를 정하는데 12명의 우두머리를 정합니다. 근데 오늘 민수기 7장이 보면 그 우두머리가 누구냐? 지휘관이에요. 지휘관. 7장 2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 우두머리를 이제 지휘관으로 임명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민수기 1장부터 지금까지 개개인들을 개수해서 전쟁에 나갈 만한 자를 개수하고 군대의 진영을 구축하고 그 다음에 레인들을 개수하고 또 성막에 봉수할 사람들을 개수하고 그들은 성별된 사람이기 때문에 너희는 이렇게 살아라. 삶에 대해서 얘기한 거예요. 그럼 오늘 7장은 어떻게 합니까? 이제 지휘관들에서 얘기해. 지휘관들. 지휘관이란 말은 여러분 군대의 용어예요. 아니 성경에서 우리를 향해서 지휘관이라고 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사역자 조장들은 한 구역을 책임지는 지휘관이에요. 지휘관. 병사가 아닙니다. 지휘관이에요. 지휘관이기 때문에 여러분 속에 구역원이 있는 거예요. 다른 말 하면 구역지교의 지휘관들이 여러분이에요. 여유롭은. 지휘관이라는 자세를 가지고 오늘 말씀을 들으셔야 돼. 지휘관과 병사의 차이점은 책임이에요. 책임. 내가 누군지 알아야 돼. 나는 영적 지휘관이구나. 나는 현장의 지휘관이구나. 이런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으셔야 돼.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이 430년 동안 애굽이라는 나라의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그들이 한 거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이 구원 받는데 한 게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한 거 아무것도 없어요. 모세 말을 듣고 니산월 14일 해질 때에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는 순간 들려오는 소식이 뭐예요? 내 아들은 괜찮단 말이야. 내 장남은 괜찮은데 저 넘어있는 애굽의 장자들은 죽었단 말이에요. 그 애굽의 가정들이 곡성, 다른 말은 불우주짐이 심했다고. 한 거 아무것도 없어. 그냥 피바른 날. 그리고 그 다음 아침에 어떻게 해요? 드디어 그들은 출애굽한 거예요. 출애굽한 겁니다. 자 그래서 그들은 모세의 지도에 따라서 그들은 라음셋을 출발한 거예요. 애담에 딱 도착하니까 애담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보이는 거예요. 이거 엄청나지 않아요. 아니 아무것도 한 거 없이 피 발랐더니 출애굽한 거예요. 아무것도 한 거 없는데 예수 믿는 순간 구원받은 거예요. 그들이 또 놀란 게 뭐냐면 애담에서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보는 거예요. 낮에 얼마나 덥습니까? 구름기둥. 밤에 얼마나 춥습니까? 사막이. 따뜻해. 그러나 그들이 홍이 닫아는 순간 원망했잖아요. 그러니까 체질은 쉽게 변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홍해가 갈라진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마라에 도착한 거예요. 홍해를 건너자마자 3일을 걸었단 말이에요. 물 한 모금 없이 3일을 걸어서 마라에 도착했습니다. 물을 발견한 거예요. 먹으려 했더니 물이 쓴 거예요. 그들이 원망합니다. 그때 하나인 모세에게 가지를 던져라. 그 말씀대로 가지를 호수에 던졌더니 쓴물이 단물로 변한 거예요. 이게 마라합니까? 또 그들은 걸었습니다. 신광에 도착했어요. 출해고 반지 한 달 만에 딱 신광에 도착했는데 양식이 다 떨어진 거예요. 그들이 원망합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아무것도 묻지 않고 만나를 통해서 그들을 먹이신 거예요. 그리고 르비림에 도착했더니 뒤에서 아멀렛 군대가 추격하고 공격한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르비림에서 아멀렛 군대를 꺾습니다. 그리고 신해산에 도착한 거예요. 떠난 지가 니산월 15일 아침에 떠났는데 3월 1일 날 도착한 거예요. 딱 45일 만에 신해산에 딱 도착한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은 우리와 다릅니다. 내 생각과 여러분의 생각은 달라요. 정상적인 생각은 보통은 어떻게 합니까? 람세에서 바로 어떻게 가난 땅에 들어가면 11일이면 가거든요. 저 애굽에서 걸어서 어떻게 10일 만에 도착할 수 있다고. 그런데 하나님은 왜 신해산에 오게 했습니까? 그것도 45일 걸어서. 그들은 구원은 받았어요. 출해고는 했습니다. 그들이 갈 곳은 가난 땅이에요. 그런데 그들의 능력 가지고는 가난에 갈 수가 없어요. 왜? 가난 땅은 7족속과 31개의 나라가 있단 말이에요. 그들이 보지 못하는 굉장히 강한 군대예요. 철병거가 있다고 여우수와의 계속 반복적이잖아요. 철병거라고 하면 전차전차. 산악지대가 많다고. 그들의 힘과 능력으로는 가난 정보가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은 이곳에서 하나님의 군대를 만든 겁니다. 이곳에서 강한 하나님의 군대 조직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신해산에서 11개월 20일 동안 머문 겁니다. 11개월 20일 동안 머물면서 그들이 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첫 번째는 10개명을 주시잖아요. 출혈의 19장. 10개명을 줍니다. 그리고 출혈의 19장 35절 이후로부터 23장까지는 10개명의 시행규칙 70가지를 하나님이 주셔요. 그게 출혈의 19장 35절 이후로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출혈의 25장부터 30장까지 성막에 대한 설계도를 주시잖아요. 그리고 35장부터 40장까지는 오울리압과 부살레를 통해서 설계대로 성막을 만듭니다. 그 성막을 만들 때가 출혈의 19장 2년 1월 1일 날 드디어 성막이 만들어진 거예요. 그리고 오늘 민숙이는 언제부터 시작됩니까? 출혈의 19장 2년 2월 1일부터 이 민숙이 일장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럼 이 기간에 50일 동안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50일 동안. 50일 동안 일어난 사건이 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이때 우리가 말하면 이제 레이기가 기록된 거예요. 50일 기간에 레이기가. 왜? 성막이 완성되자마자 제사법이 나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민숙이 1장부터 5장까지 제사법을 나오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에 대해서 민숙이 레이기는 계속 언급하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 사건이 뭐냐면 우리가 민숙이 1장부터 6장까지 보면서 이 모세는요. 이 사건을 순서대로 기록한 것이 아니라 주제별로 기록했다. 오늘 민숙이 7장의 사건은 언제 일어난 사건이냐면 바로 이때 일어난 거예요. 이때. 자 1월 1일 날 성막이 완성이 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하죠? 오늘 민숙이 7장 1절에 이때 어떻게 해요? 기름을 발랐다. 기름을 발랐다. 기름. 기름을 발랐다 그래요. 여기서 기름이라는 건 뭘 얘기하냐면 관유를 얘기해요. 관유. 여러분 관유. 이 관유를 바르는 순간 어떻게 되냐면 성별. 거룩함을 입어버려요. 관유의 특징은 두 가지예요. 하나는 뭐냐면 관유를 발랐다. 이 말은 성막의 모든 기구에 관유를 바르는 순간 이건 성별된 거예요. 헌물이 헌물. 구별됐다고 하는 거예요. 또 하나 이 관유는 어떤 기능이 있냐면 이 관유를 머리에 붙는 순간 이 사람은 성별되는 거예요. 그래서 관유를 머리에 붙는 세 가지의 직책은 왕, 제사장, 선지자밖에 없어요. 그 용도로 쓰는 게 관유라. 성막이 완성되자마자 이 성막은 어떤 말이야? 천막이에요. 천막. 이동식 예배 공간이야. 천막. 그런데 이 천막이 거룩한 성막이 언제 되느냐. 오늘 어떻게 해요? 이 천막에 모세 말대로 관유로 모든 기구를 닦는 순간 바르는 순간 이제는 성막이 되는 거예요. 거룩함을 입은 거예요. 그게 오늘 그 일이에요. 그래서 이걸 이제 한자로 도유식이라고 해요. 도유식. 도유식. 이 도는 칠할도 자를 쓸 거예요. 칠할도. 이거는 기름류. 기름으로 칠하다. 즉 관유로 이 천막을 칠했더니 성막이 된 거예요. 성막. 이게 지금 이때 되어진 거예요. 그리고 나서 열두 집하의 지휘관들이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예물을 드려요. 첫 번째 예물이 그들이 술에 내대하고 열두 마리의 소를 드려요. 그리고 두 번째 예물이 지휘관들이 우리가 말하면 12일 동안 매일 매일 성전 봉원 예물을 드립니다. 12일 동안 한 집하씩 매일 어떻게 해요? 지휘관들이 드린 예물을 통해서 성전 봉원식으로 하는 거예요. 이게 오늘 7장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제가 지휘관들이 드린 예물이에요. 예물. 그걸 오늘 이 부분에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성막을 완성하고 나서 지휘관들이 제일 먼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요? 예물을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지휘관들이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에 대해서 감사하셔야 돼요. 여러분. 예물을 드렸다는 건 생명이에요. 생명. 여러분들. 그러니까 지휘관들에게 가장 소중한 게 물질 아닙니까? 이 물질을 먼저 하나님 앞에 드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여러분 지역의 사령관들이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것 이 헌금에 대한 부분들이 정확해야 돼요. 여러분. 이 예물에 대해서 헌금에 대해서 정확하지 않은 사람은 지휘관이 되지 못해요. 절대로 지휘관되면 안 됩니다. 교육자들도 마찬가지거든요. 교육자들도 물질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는 거에서 정확하지 않으면 교육자 하면 안 되거든. 이게 일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사역이야. 사역. 교회에서 월급 받는다고 얘기하지 않거든. 사례라고 사례. 사례는 뭡니까? 이거는 구약적 관점에서 보면 성물이야. 성물. 여러분. 사례로 생활하지 월급이라는 용어를 쓰지 않는 거. 월급 받는 거는 세상 사람이고 교육자는 사례라는 거. 사례. 그러니까 지휘관들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게 뭔가? 지휘관들. 12명의 지휘관들. 200명이 모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일 먼저 지휘관들이 성막이 완성된 후에 제일 먼저 지휘관들의 예물을 드렸다는 거. 그건요. 영적인 파급이 굉장한 거예요. 지역장이 한 앞에 정확한 11조 들으면 그 구역원들은요. 영적 영향력이 있는 거예요. 지휘관이 헌금에 대해서 부정확하고 예물을 드리지 않는데 우리 구역원들이 어떻게 예물을 드립니까? 사람은 답습하는 능력이 있거든. 그대로 보는 겁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모든 구역 주교의 사령관 즉 사역자 조장들은 하나 옆에 물질관이 재정비되기를 바랍니다. 11조가 안 되는 사람들은 11조를 정확하게 정립하시고 헌금에 관한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은 끊임없이 내 앞에 올 때는 빈손으로 오지 말라고 여러분 하나님 만나러 주일날 예배해 드리는데 어떻게 빈손으로 옵니까? 중요한 사람 만났을 때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들죠? 내가 식사 대접해야지. 여러분 식사 대접할 때도 주위에 그냥 편하게 만나는 사람 먹는 음식과 중요한 사람을 만났을 때 음식은 다른 거예요. 편한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순댓국 한 그릇 먹자. 순댓국이 집 앞에 보니까 8천 원, 9천 원이거든. 편한 사람들은 순댓국 먹는 거예요. 그러나 정말 귀한 분이구나. 내가 이분을 초대해야지 한번 식사 대접해야지. 그럼 어떻게 순댓국을 먹으러 갑니까? 여러분 제가 전에 우리 어떤 새가족이 오신 거예요. 새가족이 왔는데 지역장한테 연락 온 거예요. 내가 목사님 식사 대접을 한번 해주고 싶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새가족이기 때문에 좋다. 식사 대접하자. 그래서 갔더니 이분이 나를 추어탕 집으로 데려가는 거예요. 지역장님이 놀라는 거예요. 그것도 점심때니까 얼마나 사람이 많습니까? 추어탕. 추어탕을 좋아하는데 지역장님 입장에서는 아니 목사님을 만났는데 처음 만났는데 추어탕. 이분이 교유를 모르는 거예요. 목사님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갖고 제가 그 그 넓은 추어탕 집에 양복을 입고 또 점심때 자세가 안 나오잖아요. 추어탕. 그러니까 이분은 모르는데 지역장님은 놀라는 거야.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저를 식사 대접하는데 곰탕을 그렇게 대접하겠어요. 아 목사님이니까 내가 나름대로 좋은 데서 식사 대접해야지 하물며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만나러 오는데 어떻게 빈손 들리고 옵니까? 특히 사령관들이 오늘 말씀을 통해 성령이 주시는 음성을 들이시길 바랍니다. 성령이 오늘 주의종을 통해서 2021년도에 나로와의금 우리 가정으로와의금 헌금 개혁을 하라는 영적 음이구나 깨우침이구나 교훈이구나 깨닫는 기한시간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7장을 보면 특별히 1절에 보니까 무슨 단어가 많아요? 기름을 발라 거룩히 구별하는 날에 그게 바로 저겁니다. 성막을 딱 짓고 나서 성막은 지금 천막이에요. 천막 이동식 예배 공간 그런데 거기에 기름을 발랐다. 관유로 발랐다는 건 뭘 얘기합니까? 이제 거룩함을 입은 성막 하나니 임지하는 성막 그래서 1절에 보니까 모세가 장막 세우기를 끝내고 출입을 한 지 2년 1월 1일 날 장막 세우기를 끝내고 그것에 기름을 발라 거룩히 구별하고 기름은 무슨 기름이라고 있죠? 관유 관유예요. 나중에 말씀드렸지만 이 관유는 7가지를 섞어서 만드는 거야. 관유는 두 가지 용도밖에 안 써요. 기름을 발랐다. 거룩함을 입은 성물이 되는 것이고 기름을 부었다. 이 말은 뭐죠? 성별된 존재가 되는 거야. 기름을 부었다. 전지자 제사 왕위에는 기름을 안 버리거든요. 이거를 바르는 순간 거룩히 구별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7장에 보면 기름을 발랐다. 거룩함을 입었다. 이 말이 반복적으로 사용되잖아요. 성막이 완성되고 나서 기름을 바르는 순간 이제는 어떻게 됩니까? 거룩함을 입은 하나님이 임지하는 거룩한 장소가 된 거예요. 신약적으로 보면 이 기름이라는 건 성룡을 의미합니다. 성룡. 성룡이 내 마음에 내주하는 순간 여러분을 알든 모르는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거룩함을 입은 내 백성으로 인정받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를 성경에서 뭐라 합니까? 성도. 그래서 바울은 연례관의 서진을 보낼 때 인삿말로 늘 쓰는 게 뭡니까? 나 그리스도의 제자 바울은 예배소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하노니. 성도라는 말은 성령이 임한 거예요. 구약적 관점에서 기름이 발라진 존재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들을 향해서 거룩함을 입은 존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무엘상 16장 13절을 보세요.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기름이라는 건 여러분 관유라고 있죠. 관유 관유를 부었더니 어떻게 해요? 이날 이후로 다이시 요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 되니라. 사무엘이 기름을 부었다는 건 뭡니까? 이제 왕으로 임명받은 거. 왕. 왕. 예수님도 어떻게 해요? 세례받는 순간 하나님의 성룡이 비릴류같이 임했다. 이 말은 구약에서는 이 기름이 이 기름이 성별되게 하는 중요한 것이고 신약에서는 성룡을 의미하는 거예요. 성명. 그럼 신약에서는 뭐죠? 교회가 성막이야. 그래서 교회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민숙이 2장에도 진영을 구축할 때 동쪽의 세지파 서쪽의 세지파 북쪽의 세지파 남쪽의 세지파 중앙에는 성막 성막에는 어떻게 하죠? 문 아래 게르손 고아짜 손이 텐트를 쳤잖아요. 이 말은 열두지파가 원리수를 잃을 수 있는 핵심정이 뭐냐면 성막 성막 교회는 그래서 어떻게 하죠? 신약적 관점에서 성막이 바로 교회거든요. 교회. 성도는 뭡니까? 이제 기름을 발라 거룩함을 구별받은 존재가 이제 성도요. 교회가 된 거예요. 자,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보시고요. 아, 내가 성룡의 기름을 받은 하나님의 거룩함을 입은 존재구나. 이거를 인정해야 됩니다. 사람의 말은 변할 수 있지만 하나의 말씀은 1.1액도 변하지 않습니다. 사람의 생각과 경험을 믿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믿는 거예요. 말씀이 너는 성령이 임했다. 믿는 거예요. 자, 2절에는 이스라엘 지휘관들 곧 그들의 조상의 가문의 우두머리들이요. 그 지파의 지휘관으로서 그 개수함을 받은 자의 감독된 자들의 헌물을 드렸더니 7회급 2년 1일날 이제 이 천막이 기름을 받은 순간 성막이 됐다고요. 그러고 나서 두 번째 취향이 뭐냐면 지휘관들이 하나님의 예물을 드려요. 근데 이 지휘관들이라고 성경은 얘기하면서 그들의 또 다른 이름에 대해 얘기합니다. 지휘관들 곧 누구죠? 우두머리 지파의 지휘관 또 감독된 자들 그러니까 우리의 사역이 어떤 사역인지 7장 2절에 정확하게 구별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현장의 지휘관이에요. 지휘관 그리고 구역의 우두머리에요. 구역의 지휘관뿐만 아니라 감독된 자 감독이란 말은 구석구석 성도들의 신앙을 감독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으로 감독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지휘관들이 가져야 될 사역의 핵심이에요. 가장 중요한 건 정체성이거든요. 내가 누구냐 나인 지휘관이다. 여러분 지휘관은 말이 다르죠. 행동이 다릅니다. 병사하고 게임이 안 돼요. 뭐든이 모범이 돼야 돼요. 헌금도 모범이 돼야 되고 사역도 모범이 돼야 돼. 왜? 우리 병사들이 나를 보잖아요. 지휘관이 여러분도 지휘같지 않으면 무시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소금이 짜지 않으면 밖에 버려져 밟히는 거예요. 지휘관은 지휘관대로 사는 거예요. 이게 정체성이거든. 여러분들은 현장이 지휘관이잖아요. 어떻게 믿음 없는 사람과 대화할 때 불신앙이 나옵니까? 지휘관인데. 어떻게 근심, 걱정을 병사 앞에 합니까? 지휘관인데. 병사들이 배고프다고 해서 지휘관이 같이 배고프다고 합니까? 지휘관인데. 아니 병사들이 힘들다고 죽겠다고 어렵다고 얘기하는데 지휘관이 같이 동조합니까? 지휘관은 배고파도 어떻게 해요? 배고픈 척 하면 안 돼. 아파도 아픈 척 하면 안 돼. 지휘관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지휘관이라는 영적 정체성을 잊어버리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 지휘관이 어떻게 하죠? 제일 먼저 하나님 앞에 드렸다. 드렸다는 말이 7장에 19번 나온다는 것은 여긴 굉장한 영적 의미가 있는 거예요. 드렸다. 이 드렸다는 것은 세상적으로 말하면 희생이잖아요. 희생. 내 것이 어떻게 해요? 없어지는 거잖아. 그러니까 지휘관들의 사고 방식은 희생이에요. 희생. 제자의 뇌구조는요. 희생이에요. 희생. 희생이라고. 희생. 성도와 연약한 자들의 이 생각은요. 이익이에요. 내가 어떻게 하면 이익을 볼까? 이익이 안 되면 딱 끌어버리거든. 교회고 사역이고 만남이고 끌어버려. 내가 어떻게 하면 이익을 볼까? 이게 성도의 수준이고 지휘관들의 뇌구조 이 생각은 뭡니까? 희생이야.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마인미암아 이 땅이 모든 사람의 구원을 얻었고 바울의 희생으로 말리미암아 이 복음이 유럽과 아시아에 전파됐고 예수님의 열두 제자의 희생을 통해서 이 복음이 한국당에 온 것이고 하나님은 오늘 여러분 지휘관들에게 희생을 요구하는 거예요. 드렸다는 말이 19번 나왔다는 거에요. 희생이거든요. 이것이 제자의 중심이에요. 내가 교회를 위해 어떻게 희생할까? 내가 구역원들을 위해서 어떻게 희생할까? 그런데 중요한 게 뭐지요? 마태봉 6장 33절에 보니까 너희는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리라. 내가 복음을 위해 구역원들을 위해 교회를 위해 희생했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모든 거 주시겠다. 이게 성경의 축복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실장의 핵심은 먼저 그들이 하나의 앞에 드렸습니다. 뭘 드렸죠? 지휘관들이 드린 예물에 대해서 3절이 나오죠. 그들이 여호와께 드린 헌물은 덮개 있는 수레 6대와 소 12마리니 다른 말 하면 덮개 있는 수레 뚜껑이 있는 수레 왜? 거기다가 성막을 옮기기 때문에 뚜껑이 있다는 것은 이 강한 태양과 비바람과 이 모래바람을 피할 수 있도록 뚜껑이 달린 수레 그리고 소 12마리 이게 작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지금 이들은 정착된 민족이 아니라 노예 생활에서 어떻게 합니까? 지금 신해상까지 45일만 온 사람이에요. 노예들에게 소 한 마리는요 이건 보물 1호예요. 지휘관들만 돈이 많은 게 아닙니다. 지휘관이나 평민이나 똑같이 노예 생활하기 때문에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 없는 가운데서 소 한 마리를 드렸다. 굉장한 거예요. 이거를 집화에 속한 사람들이 보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지휘관들이 어떻게 교회 앞에 헌신하고 있는가. 우리 지휘관들이 어떻게 보금을 위해 헌신하고 있는가. 연약하고 나약한 구역원들이 보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교회는 대표성의 원리가 있어. 한 사람이 어떻게 희생하면 연약하고 나약한 사람도 같이 희생하는 거예요. 야곱의 순교가 왜 교회냐. 야곱의 순교를 통해서 연약하고 나약한 성도들 심령 속에 순교의 씨앗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휘관은 먼저 먼저 먼저가 중요하거든. 즉시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먼저 헌신해 보십시오. 구역원들이 안 하겠습니까? 해주기를 바라는 게 아닙니다. 그건 성도야. 지휘관들은요. 그러면 안 되거든. 그러니까 내가 임명받을 때 지휘관으로서 내가 하지 못하겠다. 그러면 임명받으면 안 돼요. 중직자로 어떻게 기름을 부었다는 것은 머리에 안수했다는 건 구약적 관점에서 기름을 부은 거거든요. 성별된 겁니다. 성별된 사람들은 아셔야 돼요. 책임감이 있는 거예요. 교회 중요한 일을 결단할 때는 먼저 성별된 사람이 앞장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중직자들은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어떤 사람의 경험이 아니라 누가 이렇게 헌신했더라 간증이 아니라 1.1핵도 변화진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먼저 지휘관들이 어떻게 해요? 예물을 드렸는데 이 예물이 어떻게 쓰여졌냐면 레이위들이 어떻게 해요? 성망을 옮길 때 필요한 게 있었거든요. 그게 바로 수레하고 소거든 이걸 드린 거예요. 하나님은 해막을 옮길 때 일반 백성의 헌신이 아닌 지휘관을 통해 예비케 하셨다는 거예요. 교회의 중요한 일 다른 말하면 헌당이나 건축할 때 하나님은 여러 방법이 아니라 연약하고 나약한 영적인 지휘관들 중직자를 통해서 헌당케 하시고 중직자를 통해서 건축케 하신다니까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여기에 헌신된 사람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휘관들에게 받은 그 예물은 누구한테? 레인들에게 전달된 겁니다. 왜냐하면 레이지파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레이지파는 게르손 문하리 고아자손이 있는데 그들의 직무에 따라서 지휘관들이 드린 예물을 나눠준 겁니다. 다른 말하면 이동수단이거든. 그 게르손 자손은 수레들과 소 네마를 준 거예요. 왜? 왜 그랬습니까? 게르손 장손의 직무가 뭡니까? 이게 성막이거든요. 이게 100규빗입니다. 100규빗 50m예요. 여기가 50규빗 쉽게 25m입니다. 들어가면 이게 성막이에요. 성막 이 성막을 옮길 때 사람이 들 수가 없어요. 굉장히 무겁기 때문에 왜? 성막은요. 보시겠지만 이 조각목 조각목에다가 금을 입힌 거예요. 조각목은 광하에서 가장 흔한 나무요. 아카시아 나무입니다. 여러분 광하 생활에서 무슨 좋은 백항목 나무가 있겠어요. 주변에 어떻게 조각목이라. 이 조각목은요. 막 두툴려 나무가 정결하지 못해. 거기다 금을 입힌 거예요. 얼마나 무게가 가겠습니까. 성막의 기둥들. 조각목에다 금을 입힌 성막의 기둥들과 이 천이 있잖아요. 휘장이 있거든. 청색, 자색 또 홍색, 가늘게 꽃, 배실로 엮은 이 천 염서털 붉게 물들인 수양의 가죽 페달의 가죽 이게 얼마나 무겁겠습니까. 그래서 게레손 자손은 이동할 때 수레 둘과 소 네마를 준 거예요. 이거 가지고 옮기는 거예요. 자 문하리 자손은 더 힘들어. 문하리 자손은 이 바깥에 기둥이 있잖아요. 밑에 받침이 있거든. 이 조각목에다가 노스를 입힌 거예요. 얼마나 무겁겠습니까. 이게 20개 20개 10개 10개 다른 말하면 60개 기둥과 바깥에 있는 신세마포천을 옮기기 위해서 수레 4과 소 8마리를 주의관들이 헌금한 거예요. 그리고 고아 자손은 성소 안에 들어온 금초대 진설병 금향단 이 언약계 이거는 직접 메고 갔거든. 그래서 헌물을 드리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지휘관들이 드린 수레 4대와 소 12마리는 레인들이 이 천막 다른 성막을 옮길 때 필요한 이동수단으로 헌신한 거예요. 먼저 지휘관들이 헌신한 거예요. 늘 여러분 생각 속에 그런 중심이 있어요. 나는 지휘관이구나. 교회가 중요할 때 내가 먼저 헌신하겠구나. 내가 먼저 앞장서야겠구나. 이게 지휘관들의 영적 자세예요. 하나님 갚아주십니다. 하나님 은혜 내려주셔요. 헌신이 되지 않으면 절대 신앙이 자라지 않습니다. 직부는 축복의 통로라는 말이 바로 그거거든요. 헌신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예요. 너가 지역의 사령관이다. 지역장이다. 이 말은 헌신할 수 있는 기회를 준 거예요. 그걸 외면하시면 안 된다고. 하나님이 갚아주십니다. 두 번째 순번으로 드린 재단의 봉원예물. 이게 왜 중요하냐면 12명의 지휘관들이 먼저 헌문을 드린 후에 이제 12일 동안 한 지파씩 매일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요? 재단 앞에 헌문을 가져와서 우리가 말하면 제사를 드린 거예요. 열두 지파가 12일 동안 매일 자 처음에 소 열두 마리와 수레 네 대를 드린 것을 통해 내외인들이 이 성망을 옮기는 데 쓰임 받았고 이제 개개인들 지휘관들이 어떻게 해요? 매일매일 순번을 정해서 하나님 앞에 이 번재단 앞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린 거예요. 그 성경은 원래는 성막 봉원이라고 해야 되는데 뭐라 합니까? 재단의 봉원이라고 말씀하셨거든. 그 재단이 어디냐면 바로 번재단이에요. 번재단. 이스라엘 백성이 문을 통과했을 때 제일 먼저 보이는 게 번재단입니다. 이 번재단에서 각 지파가 매일 매일 하나 앞에 제물을 드린 거예요. 제물을 그래서 단은 성막에 두 군데가 있거든. 번재단이 있고 분양단이 있다고. 분양단은 성막 안에 들어와서 매일 제사장이 이 분양단에서 향을 피워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거든요.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데는 어디입니까? 번재단. 이 번재단에서 각각의 지휘관들이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린 거예요. 예물을 드릴 때 어떤 중심으로 드렸냐면 피의 언약을 바라보면서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제물을 드릴 때 내가 지휘관이기 때문에 드려야 된다. 그게 아니라 내가 저분이 드렸기 때문에 나도 드려야 된다는 그런 게 아니라 항상 어떻게 피의 언약을 바라보면서 드려라. 신약적 관점에는 어떻게 합니까? 그리스도의 언약을 바라보면서 예물을 드려라. 이 번재단은 신약적 의미에서는 갈보리 언약이거든요. 그래서 매일 이 지휘관들이 예물을 드리는 거예요. 11절에 여왁께서 모세에 이르시기를 주휘관들은 하루 한 사람씩 재단의 봉헌물을 드릴 지니라. 그러니까 한 주휘관이 대표로 해서 드렸다는 건 그 집파가 책임지고 어떻게 해요? 하나 옆에 재단의 봉헌물을 드린 거라. 순서가 있습니다. 12일 동안 성막이 만들어지고 나서 기름을 바른 후에 지파들이 순서대로 12일 동안 매일 하나 옆에 번재단에 나와서 예물을 드렸거든요. 순서가 어떻게 됩니까? 첫 번째가 일진이잖아요. 일진. 진영을 구축할 때 여기가 제1대거든요. 1대에 가장 선임 지파가 유다 지파. 유다 지파의 지휘관이 나손이잖아요. 나손이 먼저 드리고 두 번째가 이사갈 지파의 지휘관 세 번째가 스블론 지파의 지휘관 시계박양으로 그 다음에 로벤, 시몬, 갓 에브라임, 문하세 베냐민, 단 아셀, 납달리 제일 먼저 유다 지파의 나손이 드렸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납달리 지파의 지휘관이 예물을 드린 거예요. 매일 12일 동안 근데 중요한 게 오늘 입지요. 본문에 보면 12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예물이 똑같아. 열두 지파가 드린 예물이 똑같아요. 반복적으로 성경은 기록하고 있거든. 적고 많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동일한 예물을 각각의 지휘관들이 똑같이 드리는 거예요. 성경은 그 이름까지도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째 날 유다 지파의 나손 둘째 날 이사갈 지파의 느다일 지휘관 마지막에 12일째 되던 날에 납달리 지파의 지휘관 아이라가 어떻게 해요? 순서대로 드린 거예요. 그래서 12절 17절에 첫째 날에 허물을 드린 유다 지파의 나손 얘기가 나오는데 이 문장이 12번 반복적으로 똑같이 나와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동일한 예물을 드리기를 원하는 거예요. 많고 적음이 없거든. 동일한 예물. 그래서 그들이 드린 예문의 종류가 있어요. 우리가 다락방을 통해서 올인해야 된다. 절대 헌신해야 된다. 이게 여러분들 어느 정도인지 여러분 보셔야 돼. 그러니까 우리 헌신이 절대 헌신 올인 정말 이 단어가 쉽게 나오는 단어가 아니에요. 11절 라는 관념은 구약적 관점이고 신약적 관점은 11절 라는 게 없어요. 여러분 신약에 무슨 11절 라는 단어가 나옵니까? 이거 구약에 나오는 단어지. 신약에는요 11절 라는 단어가 없어요. 신약의 관점의 예물은요 전부입니다. 올인이에요. 올인. 자 그런 성경적인 지식의 바탕에서 우리가 드리는 이 예물 우리가 드리는 헌신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운 거예요. 올인한 단어는요. 이 단어빵에서만 쓰는 용어거든. 올인한 단어가 일반교에 써버리면 일반교에 다 떠납니다. 그걸 받을 만한 수준이 안 되는 거예요. 올인. 절대헌신. 자 보십시오. 절대헌신이 뭔지를 한번 보셔야 돼. 지휘관들이 지금 그들은 노예 출신입니다. 45일 전에 노예였다고. 노예. 가진 거랑은 별거 없어요. 그들이 나올 때 물질이 있었어. 왜 있었냐면 모세가 바로를 찾아갑니다. 민숙이 출입교 5장이 나오는 사건이거든. 이 모세가 바로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80세 된 노인 아닙니까. 도망자 노인. 힘없는 노인이 최강국 바로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내 백성을 내보내라. 이 백성이 광야에서 하나님께 희생제사를 드릴 것이다. 이 말을 들은 바로가 웃어요. 여호와가 누구니? 아 여호와가 누구냐? 내가 너의 말을 듣고 이 백성을 내보낼 수 없다는 말이에요. 왜? 애굽은요. 농경사회. 농경사회. 이스라엘 백성은 목축업이 농경사회. 라일강을 중심으로 농경사회입니다. 그래서 이 애굽의 가장 유명한 게 뭐냐. 우리나라는 TV 반도체지만 그 당시 애굽은요. 가장 유명한 게 밀농사회. 밀. 밀이 가장 유명했어요. 나름은 곡창지대예요. 농경사회. 두 번째는 말입니다. 말. 밀과 밀을 재배하기 위해서는 노동력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엄청난 노동력이에요. 그리고 또 신전을 많이 지어야 되기 때문에 노동력이 필요해요. 여호와가 누구한테 내가 보내겠냐. 그때 하나님은 여호와가 누군지 바로에게 보여줍니다. 그것이 열 가지 재앙이에요. 나일강이 피로 변해고 개구리 재앙, 이재양, 바리 재앙, 독종 재앙, 또 뭡니까? 또 메뚜기 재앙, 또 흑암 재앙. 이 열 가지 재앙, 장자가 죽는 재앙을 통해 애국 백성들은 모세가 하나님으로 보이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으로 보이는 거예요. 얼마나 두려웠던지. 그 출혈구 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구합니다. 금을 달라, 은을 달라, 양을 달라, 소를 달라 했을 때 혼이 다 빠져버린 애국 백성들은 다 줘버립니다. 이거 가지고 출혈구 한 거예요. 45일 전에 일어난 사건이거든. 이제 그들이 지휘관들이 하나님 앞에 드린 예물을 보면서 절대 헌신이 뭔지 아셔야 돼요. 여러분들은 구체적으로 성경의 이 부분을 모르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일곱 가지 예물을 드리는데 얼마나 얼마나 이게 가치가 있는지 성경 읽을 때 뭔지 몰라. 왜? 우리가 그 나라의 이 돈의 개념을 모르기 때문에 자 일곱 가지 예물을 드리는데 개인 지휘관들이 첫 번째는 뭘 드립니까? 성수의 세겔로 130세겔 무게의 음반하나 뭔 말인지 모르겠어. 왜냐하면 세겔 자체가 우리가 개념이 안 되는 거거든요. 이 세겔도 성경에 보면 성수에 쓰는 세겔이 있고 일반 백성이 쓰는 세겔이 있고 궁중에서 쓰는 세겔이 달라. 이 세겔은 11.4g이거든요. 11.4g이 여러분들 무슨 관계지? 한근이 더 중요하지. 고기 한근이 개념이 더 있지. 11.4g이 무슨 의미이냐고. 자 한세겔은요. 한세겔은 노동자의 4일치예요. 4일치. 하루 10만원을 번다 그러면 한세겔은 40만원이야. 근데 일곱 가지 예물을 들 때 은 은 은 은 뭡니까? 130세겔이라고 했을 때는 하루 노동자 월급을 요즘 시대에 10만원으로 개설했을 때는 5,200만원이야. 쉽게 5,200만원. 5,200만원짜리 음반 하나. 음반 하나인데 이 은은 나중에 어떻게 하죠? 이 진설병에 떡을 담는 용도로 쓰거든. 그러니까 지휘관들이 들인 예물이요. 이 성막에 쓰이는 거예요. 그 지휘관들은 아셔야 돼요. 번당, 헌당의 주인공이 여러분이에요. 절대헌신, 올인 그게 어떤지 보셔야 돼. 일곱 가지 예물을 그런데 첫 번째가 음반하라는 것은 지금 환산하면 5,200만원짜리 은이라니까. 여러분 5,200만원 내기가 쉽습니까?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야. 또 두 번째는 70세기 무게의 은발이 하나. 그 은발이라는 것은 여기 어떻게 해요? 뭘 담는 거거든. 우리가 말하면 쟁반 같은 거냐. 그런데 70세결이야. 70세결이라고 했을 때는 얼마냐? 2,800만원. 하루 노동자 10만원 가격이 2,800만원이에요. 13개의 무게의 금그릇. 여러분 은 은 11.4구나마하고 금 11.4구나마는 달라요. 그치. 은과 금은 가격 차이가 다르거든. 옛날이나 지금이나. 여러분 그러니까 한세결 금 한세결은 은 한세결의 몇 배냐면 15배야. 이런 말 하면 어려우니까 10만원 계산했을 때 13개의 무게 금화나는 뭐냐면 6천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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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해 되죠? 여러분 헌금할 때 만원 5천원 드리는 사람들 갱신 많이 하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 올 때 그렇게 예물하면 안 돼. 천원짜리 드리고 진짜 두 랩돈을 드린 과부의 형편에는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 빈손으로 오면 안 되고 빈손도 그렇게 드리면 안 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헌금감도 갱신개혁해야 될지 몰라요. 이게 지금 금그룹 하나는 6천만원. 6천만원. 여러분 소재물이라는 건 뭐냐면 고운 가루를 갈아서 어떻게 해요? 기름을 넣어서 만든 거기 때문에 이거는 크게 값지가 안 돼. 그런데 보세요. 번재물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세 마리 값으로 단지면 소 한 마리 한 500만원 했을 때 3마리 춘염수 한 마리 또 17마리 제가 계산해 보니까요 요즘 시세로 계산해 보니까 한 주의관이 7가지의 재물을 드리는데 환산해 보니까 1억 7200만원 우리가 보면 기도원 용사를 두 개 하신 분이야 그러나 이걸 말씀을 볼 때 지휘관들 지역의 가장 중요한 교회 지휘관들 장로인들 시거든 지휘관들이요 단임 목사님이 사단장이고 행정 목사는 작전장비에 불과해요 거기에 각각의 장로인들 그런 분들은 어떻게 합니까 이 정도 헌신을 해야 된다 절대 헌신 이라는 것이 지금 말하면 기도원 두 개 값이야 이 정도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 같아요 지휘관들이 그렇게 드린 거예요 다른 말하면 12명의 지휘관이 합사서 드렸더니 20억 6400만원이야 20억 6400만원 저는 이 말씀 묵상하면서 2021년도에 우리 12명의 위원장님들이 계시잖아요 교회 가장 지휘관들인데 이 지휘관 되는 그분들 12명의 지휘관이고 2021년도에 위원장님이 12명이야 이 12명이 7가지의 예물을 드렸으면 어떨까 이게 성경적이자 아니냐 그걸 떠나서 그 수천 년 전에 45일 전에 노예인 이 사람들이 하나 앞에 이런 큰 예물을 드렸다는 그 바탕은 뭐냐면 노예를 안 거예요 노예가 뭔지 아는 거야 노예가 뭔지를 안 거야 내 자식 부모 할아버지 모든 분들의 이 노예의 저주와 재앙을 안 거야 여기서 출입을 한 거야 여기서 출입을 한 거야 여기서 빠져나온 거야 45일 전에 그 은혜가 있었던 거야 그 감사가 있었던 거야 누가 재물 귀하지 않은 사람 누가 있습니까 노예는요 더 귀해요 늘 여러분들 이 노예는요 돈을 못 받고 재물을 못 받기 때문에 소유욕이 강하거든 지금보다도 강하거든 이런 지휘관들이 어떻게 해요 지금 말하면 1억 7천만 원 상당의 예물을 드렸다는 것은 이건 하나님의 강한 역사가 아니고 들을 수가 없어 그 강한 역사의 바탕에는 노예가 뭔지 안 거야 여러분 지휘관들 저주가 뭔지 알고 재앙이 뭔지 알고 구원받지 못한 상태가 뭔지 알잖아요 그 은혜만 안다고 하면 하나님 앞에 절대 헌신할 수 있습니다 올인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들 7가지의 재물을 드린 거예요 12지파가 동일하게 동일하게 1억 7천만 원 상당의 예물을 지휘관들이 다 드린 거예요 이게 가능할 수 있었던가 그러니 목사가 서서 재물을 드리라 그게 아니라 민숙 1장부터 또 하다 보니까 7장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성경은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절대 헌신이 바로 이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릴 때 어떤 자서를 드려야 되는가 이게 초대교의 성도들이 가졌던 믿음이었고 저 미국의 저 미국의 청교도들의 신앙의 바탕이에요 먼저 그들이 미국 땅에 왔을 때 집을 먼저 지은 것이 아니라 교회를 먼저 이게 뭐죠 정확하게 구약적 관점에서 이 교회의 관점에서 지은 거예요 성경대로 산 거라 교회를 짓고 학교를 짓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자기 집을 짓고 첫 농사를 하나 앞에 드린 겁니다 그게 추수감사주의리요 하나님 그 후대를 축복하신 거예요 미국이란 땅이 그렇게 생존한 겁니다 그럼 우리가 피 땀 흘려본 이 물질을 어떻게 쓰냐 제일 먼저 어떻게 해요 하나 앞에 드릴 예물을 먼저 떼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을 다 바꿔야 돼 이런 생각을 바꾸지 않고서는 개업은 안 됩니다 2, 3, 7을 못 살려요 계속적으로 물질에 장악되거든 내 수입에 가장 중요한 건 먼저 하나 앞에 드릴 걸 뗀 후에 그 다음에 학원비 가는 곳이고 관리비 가는 곳이고 생활비 가는 거예요 그러지 않은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먼저 학원비 떼고 먼저 자동차비 떼고 관리비 떼고 남편 월급 떼고 내 옷값 떼고 생활비 떼고 남은 거 헌금 절대로 가정보고만 안 되고 가모으면 안 됩니다 이건 정경적으로 그렇게 사는 게 아니에요 이건 부신자들이 사는 거지 성경은요 오늘 지휘관들을 통해 이 메시지를 듣는 여러분들은 지휘관이잖아요 주부들이 많잖아요 하나님 앞에 맡기시길 바랍니다 이곳이 청교도들이 가졌던 신앙이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지휘관들에게 주신 메시지라 지휘관들에게 하나님이 제일 먼저 이걸 원하시는 거예요 자격 수준 하는 곳이 아니라 먼저 성막이 완성되고 나서 너희들이 먼저 절대 헌신해라 너희들이 먼저 올인해라 그럼 이걸 보는 수백만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해요 그 영적 영향력이 있거든 엄마가 그렇게 살아 보십시오 자녀가 어떻게 사는지 그럼 자녀를 하나님이 축복하지 않겠습니까 학원은 안 가도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영혼을 못해도 하나님이 축복합니다 영혼 잘한다고 축복받습니까 저 필리핀 가십시오 거지들도 다 영혼 아는데 저 케냐 보십시오 거지들도 영혼 아는데 하나님 앞에 맡기시는 귀한 분 되시길 바랍니다 성경은요 족장의 이름만 다를 뿐 그 외에는 글자 하나 틀리지 않게 열두 번이나 반복적으로 기록하거든 먼저 지도자들이 어떻게 해요 그 은혜를 먼저 생각한 거예요 45일 전에 그 노예라는 거기서 구출한 그 은혜를 생각하니까 생명권 헌신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아깝지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은혜 받으십시오 아깝지 않습니다 물질이 하나 배 드리고 싶지 이게 모아져야 세계보호하는 곳이고 이게 모아져야 2, 3, 7 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2, 3, 7을 위해 기도한다는 건요 굉장히 귀한 것이지만 2, 3, 7을 기도할 때는요 바탕한 이런 헌신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 대표적인 기도하는 사람 강단에서 2, 3, 7을 위해 기도하는 사람 그 기도를 듣는 모든 사람들은요 아시아대 대표적으로 기도하는 사람은요 2, 3, 7을 기도할 때 반드시 헌신해야 돼요 헌신하지 않고선 강단에서 2, 3, 7 2, 3, 7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을 그렇게 요구하는 거예요 저는 성경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누구 간증 얘기하는 게 아니라 누가 이렇게 해서 복받았다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요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표적인 사람들은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기도할 때 대표 기도라고 하자 자기가 고백하는 그 기도가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성경을 위해 기도한다 그러면 성경금을 내야 되는 것이고 번당 헌당을 위해 기도한다는 건 뭡니까 본인이 번당 헌당을 위해 헌금하는데 그것도 올인할 정도 드려야 돼 그게 책임 있는 지도자의 그릇입니다 저는 성경을 얘기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알든 모르든 관계없지만 정확한 사실을 증거하는 것이고 사는 것은 여러분 책임이에요 성경대로 사느냐 아니면 세상의 기준대로 관점대로 사느냐 이건 여러분 책임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후손이에요 후손 부모가 살았던 인생 그대로 사는 거거든요 여러분 자녀 교육은요 결국 부모가 살았던 인생 사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가 헌금생활 잘하면 자녀가 잘하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가 교회생활 잘하면 잘하는 거예요 그런 걸 제가 많이 묻거든요 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열두 집하의 지휘관들이 매일 똑같은 예물을 하나 옆에 드립니다 그래서 지휘관들이 드린 예물을 합계를 합니다 왜 성경은 이걸 기록하겠냐고요 아니 성경이 왜 기록하겠냐고 들었더니 은쟁말이 뭡니까 은쟁만 은바리가 24개예요 그래서 은쟁말을 합계를 했더니 1560세계리고 은바리를 합계했더니 840세계리라 합쳤더니 2400세계리고 금그릇을 합계를 했더니 120세계리고 번재물이 36마리고 또 속재재물이 12마리고 화목재물이 204마리라 이게 여러분 지금 한 사람은 20억이 넘는 거예요 그 20억이 어떻게 해요? 이 성막에 받쳐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핏다물려 흘린 예물을 그 물질을 교회 헌당과 교회 건축에 하나님 요구하실 때가 있다고요 이 교회를 여러분 놓치지 마시고 정말 주의관들이 다시 한번 하나님이 요구하는 삶이 뭔지를 깨닫고 이리 한번 올인하시길 바랍니다 성경을 대강 모르면 대강하면 몰라요 아니 133개일이 뭔 관계가 있어 금이 뭐 금은 눈에 들어오지만은 13개일이 무슨 관계가 있냐고 지금 돈으로 환산하니까 이들의 12명의 헌신은요 생명권 헌신이라 하나님은 지휘관들에게 그걸 요구하시는구나 12제자가 하나같이 어떻게 해요? 생명권 헌신 신약시대의 생명권 헌신은 순교거든요 모든 사도들이 요한 외에는 다 순교했잖아요 생명권 헌신 초대교회 성도들이 교회를 위해 헌문하는 것이 전부예요 전부 여러분 전부를 들으려는 것이 아니라 그 정도로 하나님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 내면 속에는 주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겠다는 거예요 저는 이번 이 민숙이 7장을 통해 정말 성경으로 돌아오기를 원하고 모든 지휘관들이 다시 한번 물질관이 헌신관이 재정비되길 바랍니다 우리 속에는 옛들이 깨어지길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그 학교 다닐 때 신대원 다닐 때 그 기숙사 안에 기숙사 안에 어떤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카이스트에서 공부한 거예요 여러분 카이스트가 아무나 들어왔는데 아닙니다 카이스트 학원은 들어갈 수 있어도 카이스트 대학은 아무나 근데 이분이 교수예요 교수 유학파라 근데 하나의 불의심을 받아서 애가 두 명 있는데 신학교 온 거예요 여러분 카이스트 교수가 연봉이 얼마인지는 모르겠지만 그 당시도 셀 거라 근데 전도사잖아 근데 신대원 1학년 2학년 전도사인데 월급이 30만원 그때 우리가 40만원이 보편이 됐거든 40만원 30만원 만일인데는 50만원 그러니까 애가 둘인데 하나님의 불의심을 받아서 신학교에 왔는데 전도사 생활을 인턴으로 하는데 30만원 40만원 받은 거예요 그게 생활이 됩니까 마음이 있고 하나님 나를 부르셨다는 콜링도 있는데 삶과 직결되는 순간 그게 엄청난 부담으로 온 거야 그래서 산에서 많이 기도하시더라고 근데 어느 순간 3학년인가 이하일 때 안 보이셔 등록을 안 하신 거예요 물어보니까 너무 힘들어서 전도사장은 그만두고 다시 학교로 들어가려고 학교를 알아보고 있다더라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니까 부른 거 봤는데 당장 통장에 찍힌 건 40만원 옛날에 통장에도 안 보내서 봉투 노란 봉투를 줬거든 이게 30만원 이거 가지고 내 식구가 생활 안 하니까 되겠습니까 견디다 견디다 못해서 간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들려지고 내가 믿고 믿는 것이 삶에 적용하는 것은요 쉬운 게 아니에요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배와 부친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았더라 부친은 부친은 떨어지면 되지만 배를 버렸다는 것은요 미련의 소지를 둔 게 아닙니다 다시 와도 안 된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냥 배까지도 버려버린 거예요 그런 사람들의 쓰임받는 거거든 여러분 지휘관들은 그런 결단력이 있어야 돼 언제 한 번은 믿음의 결단을 해야 돼요 하나님 요구하시거든 너 가정에 믿음의 결단할 때가 있다 너 자녀를 향해서 믿음의 결단할 때가 있다 그때는 아파요 괴롭습니다 불안해요 미래가 불투명합니다 하나님은 그걸 요구하시거든 그런 과정을 통과해야 신앙이 30배 확 자란다고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여러분 헌금에 대한 결단이 있기를 원하고 하나님 앞에 드린 거에 대한 결단이 있기를 원하고 헌신에 대한 결단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결단을 통과되면 우리 구역주의계가 달라요 교회를 바라보는 시각이 다릅니다 헌신이 뭔지 알아요 이때부터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주머니의 결단 주머니의 결단 통장의 결단이 없으면 신앙이 자랄 수 없어요 오늘 이 지휘관들의 그 헌신 그 결단을 우리가 보면서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다시 한번 헌금관이 갱신되어져서 이 마지막 시대 237 살리는 귀한 제자로 쓰임받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가장 부담스러워하고 가장 괴롭고 가장 듣기 싫은 헌신에 대한 부분이 민숙이 7장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군대 여기에 지휘관들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절대 헌신 앞에 우리가 좀 괴롭고 힘들고 부담스러운 메시지라 할지라도 말씀은 우리 생각과 다르게 우리 생각을 꺾고 우리 경험을 꺾고 우리의 사고를 꺾고 세상적인 기준을 꺾을 때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길과 새로운 문과 새로운 응답과 역사가 일어날 줄 있어하오니 아프더라도 결단하는 귀한 시간 대기하여 주어 없어서 손해본다는 생각이 앞선다 할지라도 결단될 때 하나님이 새로운 응답을 줄 줄 있어하오니 이 메시를 듣는 모든 분들이 이번 기회를 통해 물질에 대한 결단과 헌신의 결단이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힘을 허락해 주어 없어서 그래서 이번 일을 통해서 자녀들이 축복받고 남들한테 간증할 정도로 인생 작품이 되는 기한 헌신과 결단이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이 축복해 주어 없어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한 사랑과 성령의 내주고 통 역사하심이 오늘 이 말씀을 듣고 결단하고 새롭게 시작하기를 원하는 모든 지휘관들 특별히 사역자 조장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